5EYES K-방산에 빠져든다. 캐나다 K9, K2 도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155mm 견인포를 지원한 캐나다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긴급 수입 요청한 데 이어 보유 중인 레오파드 전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따라 전차를 긴급 소유로 조달하겠다고 2월 26일 캐나다 국방장관이 밝힌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말이 있었던 캐나다 K9 수출권이 어떤 이유에선지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2차 K9 유저클럽 행사가 노르웨이 나르비크에서 개최되었는데 도입국도 아닌 캐나다가 옵셔버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K9 유저클럽 행사는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영 중인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 각국의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K9의 특징과 운영 현황, 포병전력 운영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서로 발표하고 운영과 교육, 정비 등 분야별 토의를 통해 실질적인 상호협력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K9 사용국들로부터 매우 호평을 받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노르웨이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참가국은 한국,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인도, 호주 등 K9을 운영 중인 국가들의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캐나다가 옵셔버 자격으로 참가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인데요. 아마도 이미 도입 결정은 하였고, 장비의 빠른 습득을 위해 특별히 옵셔버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K-방산은 이제 미국의 제일 핵심 우방인 파이브아이즈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점차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을 포함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의 방산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게 이들 파이브아이즈 국가는 미국 다음으로 유사시 가장 중요한 우방들로 대한민국 무기로 무장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점차 확대되고 있는 파이브아이즈 국가와의 방산 수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4년 대우조선해양과 3만 9천 톤급의 대형 군수지원함 4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부터 연간 한 척씩 총 4척의 군수지원함을 건조하여 영국에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자랑하는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의 군수지원함인데, 바로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함정인 것입니다. 즉,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따라 전세계 바다를 누리는 군수지원함이 바로 우리 기술로 건조된 함정인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의 차기 자주포 획득 사업의 완전 자동화 버전인 K9A2 자주포가 출품되어 있고, 레드백 장갑차도 호평받고 있어 영국에서 본격적인 지상무기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16년 현대중공업과 2만6천톤급 군수지원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에 인도되었고, 뉴질랜드에는 1987년에도 한 척의 군수지원함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호주는 2021년 12월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문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레드백 장갑차의 수주가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 금액이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28일 호주 2023 에벌론 국제에어쇼에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참가하여 개막식에서 단독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그 먼 호주까지 TO-10B 비행기 9대와 C-130 지원기 1대 등 총 10대로 구성된 비행기를 직접 몰고가 참가하였습니다. 2월 15일 원주 비행장을 출발하여 대만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총 1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21일 호주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스 비행팀은 작년 영국 에어쇼에 참가해 참가국 중 최후 수상을 받았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폴란드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에어쇼를 펼쳐 세계 최고 비행팀의 현란한 기동을 선보여 관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번 호주까지 비행 중에는 중간 기착지 대만 공항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으며, 대만 모 방송에서는 착륙과 이륙 모습을 실중계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졌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인기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기는 같은 기종인 FAO-10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 수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 에어쇼 참가는 호주 훈련기 교체 사업에 FAO-10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른 지원 성격입니다. 캐나다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은 현재 시각 2월 26일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 전차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 소요로 신형 전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차를 구매할 것이지만, 이 신규 전차 구매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레오파드2와 동일 모델 구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레오파드2 구매를 안 하겠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은 캐나다 육군이 준비하고 있는 전차 구매 사업의 핵심 조건 몇 가지를 공개했는데요. 그가 밝힌 조건은 빠른 전력화, 동맹국과의 상호 운영성,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솔루션 등 세 가지 사항을 말했는데, 이를 모두 총족시키는 전차는 현재 전세계의 K2밖에 없습니다. 캐나다가 신형 전차 구매를 추진할 경우 도입 규모는 레오파드2 계열 전량 또는 일부 대체하는 규모로 40에서 80여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군사 안보에서 상호 호환성을 중시하므로 영국에서 군수지원함을 한국에서 조달하니 뉴질랜드도 도입하고, 호주에서 K9을 도입하니 이제 영국과 캐나다도 도입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품질이 받쳐주는 K방산 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국도 최근 K방산의 호감을 갖고 자주 방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대규모 권함 계획에 대응하여 약 100여 척의 함정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들의 건조 능력 저하와 노후화로 건조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소를 방문하고는 수십 대 대형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그 엄청난 규모에 놀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조선소를 처음 봤지 싶습니다. 암튼 향후에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함정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의 FA-50, 장갑차 사업의 레드백, 자주포 사업의 K9 등 추진되는 건이 많아서 이 또한 대규모 수주가 기대됩니다. 이제 K방산에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이 K무기로 무장하고 한국과 함께 식스아이즈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긴 내용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하늘은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justice 이